삼세가 너 아까 먹었잖아 응? 삼세가 너가 맨날 열쇠야 맨날 밥을 뺏겨 손등아 어머 쟤 누구야? 어머 넌 새로운 유물이다 삼세가 너 누구니? 삼세 누구 새끼니? 삼세 오우 잘생겼는데? 삼세가 밥 먹어 버렸어 어머 쟤 누구야? 너 새로운 유물인데? 밥 먹었어? 아까 밥 줬잖아 아 너 새로운 유물인데? 순둥아 순둥아 밥 안 먹어? 순둥 순둥인가? 순둥아 삼세가 남념 짭짭다 했어? 아이고 이 새끼들 모르는 놈들도 꽤 있어 생순둥이고 이 카오스란 누구야? 배새 배새 다른 애들 어디 갔어? 아가들은 어디 갔어? 아가들은 어디 갔어요? 배새 배새가 밥 먹어 엄마가 좀 더 줄까? 응? 응? 택배가 안 왔어 우리 고생이 보러 가자 고생아 고생 고생이 들어왔는데 순둥아 왜 밥 안 먹어? 윤둥 카우스 눈누 페이스네 얘네들 어디다가 나타난 거야? 카우스 삼세가 어? TNR도 돼 있네? 내가 한 건 아닌데? 삼세가 아가들 어디 갔어? 엄마 돈 벌어 갖고 올게 이따가 봐